어 여기 있었네 한참 동안이나 찾았어 미안해 표정이 되게 별론데 뭔 일 있어? 팔이 이러니까 기분도 우울해지네 그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한번 해봐 서울에 산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학교가 어디게? 어딘데? 서울 산업대 서울에 산 있는데 어? 서울에 산이 없긴 왜 없어 서울 산업대 뒤쪽에만 가도 불암산이 있는데 그리고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해도 성북구엔 개운산 마포구엔 노고산 구려구에 매봉산 노원구에 수락산 광진구에 아차산 송파구에 천마산 중랑구 웃자고 한 소리야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웃겼어 그럼 하나 더 해볼게 해봐 흑인 두 명이 동시에 울면 뭐게 달래줘야지 흑인이 울면 당연히 달래줘야지 혹시 흑인이 운다고 무슨 흑흑 이지랄 떨려고 그런 건 아니지? 그거 엄연한 인종차별이야 아 당연히 아니지 그럼 정답이 뭔데? 어 흑두 그거 성희롱인 건 알고 있니? 아니 그 그런 뜻이 아니 있어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혜진아 내 말 좀 들어줘 혜진아 사실 너의 그런 진지한 모습에 반했어 너랑 함께라면 우주 끝까지라도 따라갈게 나랑 사귀어 줘 미안하지만 아직 우주의 끝은 밝혀진 바가 없어 우리가 사는 태양계도